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 지분의 13%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의 두 배가량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X에 테슬라의 지분 25%는 더 있어야 AI, 로봇 분야의 리더로 키울 수 있다면서 지금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지만 뒤집어 엎을 만큼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25%의 의결권을 갖기 위해서는 차등 의결권 주식 구조도 괜찮다고 밝혔는데요. 차등 의결권 주식이란 일반 주식보다 의결권이 높은 주식을 말합니다. 다만 이런 구조는 테슬라 IPO 이후에는 불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본인 지분이 15% 이하라서 의견이 너무 자주 많이 무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우려했다는 건데 머스크가 이렇게 요구하면서 떼쓰기로 느껴지는 그런 말 바꾸기까지 했다면서요. 네, 전통적인 자동차 업계 선주주자 중 하나인 제너럴 모터스와 테슬라를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발언은 그간 머스크가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가 아닌 AI, 로봇공학 회사라고 주장해온 것과는 배치됩니다. 지난해 연말 한 방송에서 테슬라가 일본 도요타에 비해 과대평가됐다고 평가하자 당시 머스크는 기준이 잘못됐다, 테슬라는 AI, 로봇공학 회사다 라고 지적한 바 있고요. 실제 테슬라는 작년 3분기 재무신고서에서도 자사 사업에 대해 AI, 로봇공학, 자동화 제품과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까지 바꾸면서 테슬라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해야겠다, 본인은 이런 의지가 있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 테슬라의 위기가 한몫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2배 이상 올랐지만 올해 12% 하락해 시가총액에서 940억 달러가 넘게 증발했고요. 앞서 AI, 로봇기업임을 내세웠지만 현재 테슬라 대부분 수익은 자동차 사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해 4분기 중국 BRD의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자리를 내줬고요. 렌터카 업체 허츠가 보유 중인 테슬라 전기차를 약 2만 대를 매각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가 둔화되면서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은데요. 테슬라가 과연 머스크의 지분 확대를 통해 자율주행, AI 기업으로 거듭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지분 확대가 가능할지 이 부분부터 좀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